사진출처, 세종시 제공,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태가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실버특방 만들기 사업을 진행합니다. 이번 사업은 도시 속에서 자연을 가깝게 느끼며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자연 진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. 이번 실버특밭 사업은 도렛마을 8단지, 세세마을 4단지, 도렛마을 7단지, 세나루마을 12단지 등 세종시내 4곳의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. 농업기술센터는 이들 단지에 거주하는 노인 약 200명에게 가을철 김장용 채소인 배추와 무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모종과 씨앗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건강한 여가와 자연 친화적 도시를 위한 노력김종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실버특밭은 단지 내 소규모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새로운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강한 먹거리와 이웃 간의 소통이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.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외식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고 밝혔습니다. 이 사업은 세종시노인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자연 진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실버특밭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가깝게 느끼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소통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세종특별자치시의 건강한 실버특밭 만들기 사업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.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 도시 속에서 자연을 즐기고 건강을 지키는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.